처음부터 이걸 타도 괜찮을까? 예빈이 때문에 걱정이네. 이거 많이 무서운 거예요? 그 정도는 아니고! 아무튼 이게 최고라니까! 출발! 아싸! 뽀잇! 이게 그렇게 재밌냐 뽀잇! 미플! 너 그런 건 어디서 났어? 어차피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왔지 뽀잇! 오므뽀랑 미카라프한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 뽀잇! 미플, 알았으니까 잘 좀 숨어. 이런 걸 너희들끼리만 즐기면 섭하지 뽀잇! 사람들이 듣겠어! 조용히 해! 뽀잇! 누룬이 자고 있어서 마침 잘됐댓뽀! 아휴, 다들 조용히 좀 해봐! 미플!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꽉 잡아! 예쁘다! 아휴, 재밌다! 맡기신 가방 여기 있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쇼! 어? 엄청 긴장했었나 보네! 또! 다들 왜 꾸며러요? 아까는 세상 하직하는 줄 알았어 뽀잇! 어지러워 뽀잇!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! 얘들아 괜찮아? 뽀뽀잇!